이번 태풍의 위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우리뿐 아니라 옆 나라 일본도 태풍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는 일본 남쪽 섬 오키나와에 저희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 박산진 특파원 어떤가요? 그곳에서는 태풍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오키나와 나하시의 번화가 국제거리입니다. 제 뒤로는 이제 바람이 다소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오키나와 남쪽 300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시속 10km로 북상하고 있어서 아직 이곳은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등 태풍의 위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이 불안정한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를 잇는 약 30편 가량의 항공기 그리고 오키나와와 인근 섬을 연결하는 배편이 결항했습니다. 때문에 오키나와 인근 섬에는 식료품 등 전달이 안 돼 주민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태풍을 자주 겪은 나라라서 지금 대비를 많이 하고 있겠죠? 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본격적 영향권에 들어오는 이시가키지마 등에는 내일 밤 집이 무너질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많은 비와 바람이 예상되는 이곳 오키나와의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거나 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태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모든 화분에는 그물을 쳐놓았고 호텔 등도 조형물이 쓰러질 것을 우려해 대형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바람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바나나 등을 미리 따놓는가 하면 화재 현장에서는 잔해들이 날아가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강풍에 외부로 대피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집 안에서 커튼을 치고 유리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힌남로는 오늘 밤 일본 오키나와 섬 남서쪽에 있는 사키시마 제도에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일본 각 지역에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지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태풍 힌남로는 오늘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370km 떨어진 사키시마 제도에 상당히 접근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키시마 제도에는 많은 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새벽 6시부터 24시간 동안 사키시마 제도에는 200에서 300mm, 오키나와 본섬에는 100에서 15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키시마 제도는 집이 무너질 정도의 강력한 바람도 불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키나와 본섬과 규슈 지역 등은 비상상태입니다. 거리에 있는 모든 화분에는 그물을 쳐놓았고 호텔 등도 조형물이 쓰러질 것을 우려해 대형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태풍이 도착하기 전에 마트 등을 찾아 식료품을 미리 구입해 일부 상품은 동인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바람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 과일 등을 미리 따놓았고 화재 현장에선 잔해들이 날아가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강풍의 외부로 대피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집 안에서 커튼을 치고 유리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호 태풍 흰남로가 더 다가왔습니다. 위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태풍이 오는 길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한 일본 오키나와 연결합니다. 박상진 특파원, 그곳에서는 태풍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기상청은 이시가키지마 등의 최종 기상청은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오키나와 현지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이 더 강해졌고 빛줄기도 지금 잠시 멈췄지만 하늘에서 쏟아붓듯이 내렸습니다. 어제보다 태풍의 속도가 오늘은 점차 빨라지면서 태풍은 현재 오키나와의 남쪽 섬인 이시가키지마의 60km 부근까지 접근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지역은 현재 폭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시가키지마 등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달한다면서 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주민 대피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내일이 고비가 될 것 같죠. 향후 태풍 상황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내일부터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오키나와 본섬이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까지 오키나와의 남쪽 섬들은 최대 250mm, 본섬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전부터 오키나와 본섬을 둘러봤는데 강풍에 쓰러진 큰 나무가 보이기도 했고요. 항구의 정박탄배들은 단단히 줄로 고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본 규시 지역 등에서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타이완에서는 태풍 피해가 꽤 컸죠. 네, 힌남로가 본격적으로 북상하기 전에 타이완 동쪽에 머물면서 타이베이 등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이 접근한 타이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덮치면서 넘어진 신호등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북동부 산간 지역 도로에서는 나무가 넘어지고 산사태가 나 교통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 나아시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강력한 태풍 흰남로가 우리나라로 폭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과 오전 사이에 경남 남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태풍의 길목 일본 오키나와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폭풍 경목까지 발령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오키나와 본섬의 기노완 씨입니다. 해안공원에 큰 나뭇가지가 부러져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항구의 어선들은 단단한 줄로 고정된 채 정박해 있습니다. 태풍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젯밤부터 오키나와의 남쪽 섬인 이시각기 지마 쪽으로 상당히 접근해 일부 지역은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달한다면서 주택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 대피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이후로는 오키나와의 본섬이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낮까지 오키나와의 남쪽 섬들은 최대 250mm, 본섬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키나와 지역 상점들은 주말을 앞두고도 휴업에 들어왔습니다. 태풍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마트 등을 찾아 유리창에 붙일 테이프 등을 구입하는 등 태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본 규수 지역 등에서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큰 비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강풍 피해와 토사 붕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로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제주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와 바람이 모두 강력합니다. 지금 힌남로가 지나고 있는 오키나와 본섬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태풍을 맞는 제주를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태풍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오키나와는 30만 명의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박상진 특파원, 지금 바람이 아주 거세 보이는데 태풍의 위력 어떻습니까? 어제와 크게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건 바람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제 뒤로 가로수가 흔들리는 것 보이실 텐데요. 이따금 강풍이 몰아칠 때면 저도 순간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입니다. 타이완 부근에서 북상해온 태풍은 현재 오키나와 본섬을 지나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본섬의 최대 순간 분석은 35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강풍에 고령자 2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곳곳에서 부러진 나무가 도로도 떨어지면서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본섬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30만 명이 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상점들은 태풍을 이유로 대부분 문을 닫았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모든 화분이나 건물 등에는 대형 그물이 설치됐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본섬을 오가는 200편이 넘는 항공편과 주변 섬들을 연결하는 선박 운항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오키나와 본섬에 강풍과 함께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민 모두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오키나와 주변 섬들에서는 가로수가 뽑히거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고 약 8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 나아시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힌남로가 지나온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8천 가구가 정전됐고 30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피난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현지 연결합니다. 박상진 특파원, 뒤에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느끼는 태풍의 위력 어느 정도입니까? 태풍 흰남로가 오키나와 본섬을 지났지만 이곳은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가로수가 흔들리고 있는 것 보이실 텐데요. 이따금 강풍이 몰아칠 때면 저도 순간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입니다. 현재 오키나와 본섬과 제주도 중간쯤에 위치한 태풍은 한반도 방향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본섬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당 30m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강풍에 노인 등 4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곳곳에서 부러진 나무가 도로로 떨어져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본섬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30만 명이 넘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나하시 거리에 있는 모든 화분이나 건물 등에는 대형 그물이 설치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오키나와 본섬에 강풍과 함께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모두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던 오키나와 주변 섬들에서는 가로수가 뽑히거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고 약 8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북상한 태풍의 경향으로 오늘 규시 지역에도 180mm의 비가 오고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이제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본섬을 지나서 제주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일본 남부의 규시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합니다.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주택은 담장이 무너졌고 창문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태풍 흰남로가 오키나와 본섬을 지났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당 30m로 예상되는 오키나와는 강풍에 노인 등 4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곳곳에서 부러진 나무가 도로로 떨어져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본섬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30만 명이 넘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오키나와 본섬에 강풍과 함께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이 근접하는 규슈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 초당 25에서 35m의 바람이 불겠고 내일은 초당 40에서 6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나가사키연, 스시마 등 지역에는 주택이 무너질 정도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녁부터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규슈 북부지역은 300mm, 남부지역은 250mm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